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요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쭙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싸우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시미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합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합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합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미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합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합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합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하고 요합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어린이날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어디 이렇게 실효활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압살롬을 귀환시키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이어 암론의 범죄를 기술한 것은 그것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했지만 그 죄악은 남아있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었죠 압살롬과 암론은 다윗에 이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왕권 다툼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 2년간 기다렸다는 것은 압살롬이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압론을 죽이는 것은 다말의 복수이기도 하였지만 왕권을 잡기 위한 경쟁자를 제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왕조의 태종이방원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왕자들을 제거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미워하여 압살롬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요압은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다윗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의 비유를 통하여 다윗을 읽기였던 것처럼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 역시 그런 비유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면 나단은 하나님께 그것들을 받아서 전했고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인 요압의 의견을 담아서 비유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은 마치 정말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도 될 만큼 연기력을 갖추고 그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와 같은지 다윗을 아주 설득시키는데 정확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다윗을 높이면서 지혜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말이 14절에 나와있죠 다윗을 완전히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도 옴짝달상 못하게 만든 여인이 바로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본인이 그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누군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인물의 요압이라는 사실 역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애증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들 압론을 죽인 것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남아있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의중을 내비쳤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다윗은 요압이 시킨 것을 알고 있었고 요압이 다윗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해 준 그런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복잡한 심경은 완전히 압살롬을 인정하거나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는 만약이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상 말이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이 초과되어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의 인물 댐댐이를 보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고 자신의 원하는 말을 관철시키는 그런 인물이었죠 압론을 죽이기 위해 기다렸다거나 다윗을 만나기 위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것 아마 내일 읽어볼 본문인데 밭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인지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의 사정을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론을 죽인 것에 대하여 압살롬을 미워했지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것을 비춰봤을 때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긍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드고와의 여인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살롬의 성향상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을 것을 상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어떤 여지를 준 판단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빌미가 되었고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인 것이 계기가 되어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지 데리고 오지 말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쉬운 판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압론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도 또 압살롬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용이 나여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참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아마 우리 권사님들 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들의 일만큼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가면 일단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내 손과 내 눈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죠 아무리 CCTV를 설치해놓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본다 할지라도 자녀를 완전히 부모의 뜻과 마음에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간구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간구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을 축복하는 기도는 나오지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잘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판단을 내릴 때 기도하면서 판단을 내렸느냐 기도하지 않고 내렸느냐는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고 설사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 판단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여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운전을 하시면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또 잘못 길을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막 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신 적도 있을 텐데요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너 왜 길 잘못 들었어? 막 책망하는 내비게이션은 없겠죠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하면 목적지로 갈지 막 길을 찾아줍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적지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또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또 길을 찾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목적지를 찾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설사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또 비전과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상황처럼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도 또 데려오지 않는 것도 그 판단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그리고 그 중에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판단을 해도 뭐가 좋은 판단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판단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혜로우시고 또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 그 판단 내리기 전에 또 판단 내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판단하시고 판단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목적지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여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이 좋은 판단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판단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판단 내린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 교회를 이루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기도의 응답을 듣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한 능력을 도와주시옵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장노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직분을 맡기셨고 또 귀한 아버지 역할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담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로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괴로워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답답한 것들이 있는 이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평안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그 육신을 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교회 학교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청장년 새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모든 성도인들이 계십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 붙잡아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본이 되는 그런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날로 아버지 이제 지내게 될 터인데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옘을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옘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소원과 강구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에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REP 하늘ra 하늘ra 하늘ra